아니요 이걸로 하는 거야? 아니요로 나오면 되는 거야? 얘 나온다 이제. 얘 나와. 아니요 아니요 제발 아직. 얘 나온다. 이러면 이 쉽게 받는 거야. 얘. 아니요 얘. 얘. 어? 아이고. 아이고. 내 눈. 아이고. 내 눈. 20개. 지석진 씨가 여기 적금하셔서 이 쉽게. 참 좋은 자리구만. 야 내가 나오네. 야 여기서 얘가 나오네. 지석진. 그래 그래 그래. 지석진. 오케이. 지석진. 지금 누구의 세상이냐. 지석진. 지석진.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아름다우냐. 지석진. 지석진. 자 그래. 아이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래 우리 백성들. 손이 변네. 하나는 더 아쉽지. 아이고. 자 그렇지. 됐어 그만해. 아 됐어 됐어. 아 이거 뭐냐. 아니 계속 아니요 나오다가 왜 얘가 나와. 아하. 어?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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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어디 갔어. 네? 어? 이거 어디 갔지? 손은 뭐가. 뭐야. 갑자기 또 뭐야. 누가 세볐어? 갑자기 뭐야. 잠깐만. 누가 세볐어? 아 그지 됐어요? 이걸 세볐? 아 그지. 아 세볐어 아니 혹시요? 진짜 그지가 되네. 야 손이 이렇게 빨라? 잠깐만 내가 이거. 잠깐만. 근데. 아니 아까 갖고.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아 여기 있네. 아 여기 있네. 아 아까 아까 내 거였네. 드립 커피도 하셔야 돼요. 야 저기. 드립 커피 어디 있어요? 커피 마셔야 되는데. 사 와야 돼 사 와야 돼. 아니 저기 코인 좀 주세요. 수석. 수석 셰프가 해줘야지. 내가 내려줄게요. 커피 내려줘야죠. 아 내려줄게요. 재료만 사 오세요. 제가 내려줘. 얘들아. 제가 사 오겠습니다. 자 수석. 네. 드립 커피 좀 어레인지 좀 해봐. 20개만 주세요. 제가 어레인지 해봐. 아니 20개만 주세요. 야 너희 내가 바보로. 야 수석이. 지금 여기. 피곤해. 야 지금 국민들 다독거리는데. 30개가 나왔어. 내가 염성이랑 요즘 그. 독화를 좀 해봤잖아요. 애드립이 좋아. 좋아. 상황이 좋아 얘가.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니까. 좋으니까 10개로 제가 해. 10개로. 그래 10개로 네가 어레인지. 난 귀찮다. 왜 수석이 있겠냐. 10개로 네가 어레인지 해서. 아니 저렇게 막 바꿔도 되는 겁니까? 저렇게 막 펑 마른 막. 자 차집사. 네. 차집사 저기 커피 재료 좀 사와. 아 야. 저 돈을 주셔야죠. 야 여기 그래. 수석아. 얼마. 너 움직이지 마.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. 자 7개로 해결해. 우와.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는 거야. 그걸 3개를 남겨봐. 야 야 야 갔다 와 차태현이. 30% 정도는. 아니 그래. 아유 드릴 커피가 얼마야. 안녕하세요. 이게 생두가 1코인이고요. 이렇게 해서 3코인 이렇게 해서 3코인. 우와 되게 비싸네. 저거 다 필요하잖아 그쵸. 근데 맷돌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라인더 대신 맷돌로 봐주셔서. 아. 아 그럼 고대는 비싸게 나와요. 맷돌 하면. 그러면. 하나랑. 됐어. 요거만 있으면. 내가 뭐 아니면 뭐 저걸로 빠야지 뭐. 그러면 되지 뭐. 오케이. 고맙습니다.